11시방야 화이트사키야. 전송아야. 문제가 생겼어. 좋습니다. 전송아야. 너 쟤 좋아하지? 쟤 좋아하면 뭘 어울려. 넌 척보험이라니. 너도 여기 표정관리 만드잖아. 연야. 한 번도 이 시간 났네요. 많이 버텨지죠? 수고하자. 아름다운 사람아. 날 숨쉬게 하고 꿈꾸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오직한 사랑. 바랄수록 더 하가질수록 눈물꺼운 사람만 널 사랑한다.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실려도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하루를 견뎌낸다 널 사랑한대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나조차도 겁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대 다닐 수 없고 널 머물 수 없고 더 가질 수 없는 모나운 사랑 그저 눈물로만 가슴으로만 불러보는 사랑 윤혜인이라는 이름은 맞는 겁니까? 인카다를 듣게 되세요 진짜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하루를 견뎌낸다 널 사랑한대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나조차도 겁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나조차도 겁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날 수 없는 것 같아 사랑한다 널 기다린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보여도 그 사랑 때문에 메마른 내 삶이 빛나니까 널 기다린다 영원이라는 시간보다 더 곁에서도 그리워질 만큼 아프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아프롸스 아멘